구독! 좋아요! 꾹! 알림 설정! 딘딘! 평생 설레면 죽어요. 어? 계속 흥분할 사람 찾아다닐 거냐. 그게 사람들이 진짜 하는 바람 피는 거랑 다른 거 같아. 차단해야 돼. 나 이사 가잖아. 연애 4년 차 관계가 소원해진 남친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전만큼 설레지는 않지만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들고 연락도 신경 쓰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려 애썼는데 혼자 노력하게 지쳤어요. 남친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남친 마음이 떴다고 느껴요. 오늘 무려 2주 만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요. 꼭 봐야 하는 축구 경기가 있다며 만나지 말자 하더라고요. 차라리 같이 보자고 하지.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말은 왜 안 하는지 너무 힘들어요. 떴지! 마음이 뜬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리버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 초에 14년 만에 챔피언시를 예상했단 말이야. 진짜 중요한 경기가 있어.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. 그렇지.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. 한 번 많이 같이 보잖아. 응응. 근데 축구는 또 혼자 보고 싶잖아. 그래? 아주 이 축남들 이거? 축구 경기 때문에 못 본다 했을 때 싸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?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. 여성분도 약간 내려놓은 것 같고 축구야? 나야? 이 문제는 아닌 거 같아. 그 문제는 아니지. 사연자분 뿐만 아니라 많은 연애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 입장은 연애 초기 때문에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라이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도 처음에 이성에게 잘 보일 때는 거의 에리카님이에요. 말도 안 돼. 진짜 나 상상 이상이야. 남자분도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연애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잖아. 그 이후에는 뭔가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고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. 평생 설레면 죽어요. 설레면 왜 설레야겠어? 불안해서 오는 감정이야.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리액션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모든 불확정성에서 오는 감정이 설렘이란 말이야. 설렘이 없는 게 사랑이 아니냐 나는 절대 동의하진 않아. 케미컬 한 설렘 반드시 끝나거든.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계속 흥분할 사람 찾아다닐 거냐고. 그럼 뭐 개지. 딱 이 상황인 거예요. 마음은 떴어요. 근데 난 아니라고 믿어. 내가 이러니까 사과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. 미안해. 근데 미안하긴 귀찮아. 뭐라고?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어. 해야 돼. 근데 사과하기가 너무 귀찮아.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. 오빠가 왜 변한 건지 설명해줄게요. 설명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겠네. 확인사살이지. 정점을 찍어주는 거지 여자친구가. 일상 노래 중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가 딱 이거잖아. 누군가가 안 하던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연애가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 같아요. 제 노래 중에 불면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반지를 끼고 세수를 하다가 얼굴을 긁힌 거 같아서 반지 끼고 있었구나 하고 뺐어요. 정말 오랜만에 손에서 뺀 거야 반지를.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던 반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너무 많아 있는 거야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지가 상처가 났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. 너무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엄청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. 어쨌든 누군가가 변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잖아. 점점 끝이 가는 거 같아요. 딘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난 제 노래가 있는데 솔직히 라는 노래가 있어요. 널 사랑은 하지만 조금 지친 거야 상처를 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착한 게 아냐 날 위해 그런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짓말 왜 남자가 이러는 걸까 라고 묻는다면 대단한 이유가 없다고 봐. 윤화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라고 다른 이유는 없어? 네가 날 사랑하지 않을 뿐 무슨 요즘 상황이 어떠고 저고 저고 그거 다 개소리야. 이별을 좀 회피하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쓰리 같은 거 아니야? 나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어. 무책임한 거지. 환승도 있잖아. 환승이별? 얘랑 사귀고 있다가 얘랑도 사귀어. 나 이제 헤어져. 나 얘랑 살게. 사장 생각하는 거야. 바람 피는 거랑 다른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거의 같아. 저는 이제 최악의 헤어지는 과정을 바라는 거 같아요. 누구를 선택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.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. 저는 어쨌든 최악은 잠수예요. 저는 잠수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진짜 하는... 아니 진짜로 한다니까? 완전 천연기념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아요? 아니 생각을... 아니 잠수는 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걱정돼. 왜 그러는 거예요? 그게... 아니... 아니... 아니 아니라니까 생각... 상상도 할 수... 지금 귀가 갑자기 빨개질 것 같은데... 상상했을 때 상상했을 때 심리가 뭐였어요? 좀 무서운 거지. 헤어지자고 얘기하기가 너무 무섭고 나쁜 사람 되게 싫어가지고 헤어지게 만드는 거지. 이 남자가 아직 잠수를 탄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보일 뿐 잠수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여자분은 지금 안개 속에 서 있는 거야. 말로는 아니야 좋아하는 거 맞아. 라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고 근데 이런 남자분들은 헤어져야 그런 게 보이는 거 같아요. 헤어져야 아 그때 진짜 좋았구나. 이분은 할 만큼 다 했어 지금. 아쉬울 게 없어. 난 다 해봤으니까. 근데 남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잖아. 그러면 갑자기 온다 막? 밀려와 형이 얘기한 것처럼. 그럼 100% 한 1, 2주 있다가 전화와. 술 먹고. 근데 그때 단호하게 끊어야 돼. 잠깐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갈게 해서 만약에 집에 들어오지? 그럼 끝이야. 차단해야 돼. 내가 이사 가잖아. 이상하게 사연자는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왜? 우리 사람 같잖아. 우리 편이지 우리 편. 그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 왜? 수천 가지 자책이 들 거라고. 내가 예민한가? 내가 요즘 좀 너무 그리고 피곤하게 좀 불었나? 누군가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끝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.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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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프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4년 동안 연애했던 이 순간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랑은 거짓말은 아니지. 그렇지.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. 그건 그렇지. 저도요. 4년 동안 열심히 연애를 했으니까 본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헤어지시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음 좋은 연애를 위해서 축하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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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ecide tonight Congratulations You're finally leaving Let's throw a party here tonight And toast to the end of you and I Congratulations You finally mean it Let's throw a party here tonight And raise up our glass To our last goodbye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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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Congratulations For our last goodbye